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컬럼을 조작하는 걸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는 조인을 줄이는 거예요 조인이 굉장히 비싼 작업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한번 정의해봅시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topic-tag-relation이라는 표가 있고요 태그란 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topic-title의 값이 mysql-in 행의 태그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테이블에는 태그의 id 값이 있고 실제 이름은 그 id 값과 연결된 태그라고 하는 표에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쿼리를 한번 때려볼까요? 자, 저는 mysql의 workbench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거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은 어떤 특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topic-tag-relation의 topic-title의 값이 mysql인 것을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select 별표 from topic-tag-relation where topic-title은 mysql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태그의 이름은 태그 테이블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from 옆에 left join tag 그리고 이 두 개의 테이블은 on을 통해서 topic-tag-relation이라고 쓰면 되는데 너무 기니까 저는 별명을 ttr 이라고 주겠습니다 ttr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tag-id와 tag-id 값이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조인이 돼서 나오죠 그럼 그 중에서 저는 tag-name을 이렇게 가져와서 tag-id의 이름만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오는 조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조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서비스이냐에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시스템의 부화가 일어나고 사용자의 경험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topic-tag-relation을 조회할 때 아예 이 표 안에 tag-id의 값에 해당되는 태그의 이름이 뭔지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복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copy해서 제가 결과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태그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런 중복들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조인을 하지 않고 이 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SQL문들을 작성해서 표의 구조를 바꿨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SQL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elect 제가 필요한 것은 tag-name이죠 어디서요? topic-tag-relation 이렇게 하면 뭐에 대한? 뭐에 대한? where topic의 타이틀이 mysql인 것에 대한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idb-free라고 해서 이전에 우리가 조인을 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역정규화라고 해요 느끼시겠지만 역정규화를 하면 우리가 정규화를 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를 고스란히 갖게 됩니다 뭐냐면 여기 중복이 있으니까 수정하려고 하면 다 수정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 기존에 있었던 태그 테이블은 또 그거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역정규화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복잡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프로그램이 고장 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정규화를 하는 것은 성능을 위해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처음부터 역정규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정규화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역정규화의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례들을 우리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